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방영판에 있는 태산이 얼굴을 봤는데 진짜 잘생기게 나오더라고요. 카메라에 이렇게 남길 수 있는 것 같아요. 공이 왔어요. 세상에 제일 잘생겼어요. 멋있었어요. 아니! 이게.. 지금이 맞나요? 와.. 굉장히 잘생겼습니다. 빨리 한번 봐주시죠. 얼굴에 세 개를 담았습니다. 진짜? 이렇게 생긴다고 공이 순간이 정말 잘생겼습니다. 저는 태산 씨가 더 잘생겼다고 생각합니다. 태산 씨요? 저 그러면 슬퍼주 태산 씨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되죠. 와.. 옆에 뒷모습도 잘생겼습니다. 저희 팀의 세계적인 비주얼은 어디 가셨죠? 저기 나오시네요. 저희 팀 최고의 세계적인 비주얼. 잘생긴 사람을 소개할게요. 핸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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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. 너무나도 잘생겼어. 너무나도 잘생겼어. 진짜 못해. 각 같은 비주얼. 그리고 저희 팀에서 잘생기면 맞고 올 거야. 그래서 잘생긴 사람을 맡고 올 거야. 여기 나와야 돼. 나 안 나와. 너무 잘생긴 사람을 맡고 올 거야. 아, 이 아님. 진짜 잘생겼어 진짜 잘생겼어 잘생겼어 잘생겼는데 잘생겼어 잘생겼어